필립 씨 뭐 한마디 하시죠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년에도 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저희 라일라 왠지 제 직감인데 영원할 것 같습니다 저희 1년에 한 번씩은 올 수 있겠죠? 아 예 봐야죠 뭐 거기서 치킨이라도 먹읍시다 먹읍시다 여러분 라일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협회 세곤이 동현이 그리고